안녕하십니까 CK입니다. 여기는 포드 머스탱 미디어 쇼케이스 현장인데요. 오늘 간단히 포드 머스탱 2018년형 모습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아래와 같이 출시했는데요. 가격은 최대 405만원 인상됐습니다. 쉐보레 카마로 SS가 5,090만원에 출시했을 때 가성비 좋은 차로 판매가 됐었는데 그 당시 포드 머스탱 GT가 6,035만원에 팔면서 가격이 비싼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가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판매되는 두 차의 옵션이 다를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의 시작가를 보면 카마로는 38,000불 머스탱 GT는 39,000불로 거의 비슷한 가격에 출시하고 있는 차입니다. 물론 두 차는 모두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은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종종 프로모션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쉐보레 카마로도 현재 2017년형을 기준으로 약 300만원 정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포드 머스탱도 수입차의 관행상 프로모션을 해서 판매하겠지만 가격차이는 공식적으로 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내외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머스탱 포드 머스탱 포드 머스탱 포드 머스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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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